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양반의 무능력한 모습과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내용의 양반전을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안 양반전, 조선시대 강원도 정선 고울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진 성품을 지녔으며 글 읽기를 좋아해 학문이 뛰어났지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군수들은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해마다 광가에서 곡식을 구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양반이 광가에서 꾼 곡식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천석에 이르렀지요. 형편이 어려워 곡식을 꾸기만 하고 갑질을 못하니 빛만 점점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원도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가 여러 지역의 사정을 살피러 다니던 중 정선 고울에 이르렀습니다. 관찰사는 장부를 살펴보다가 크게 화를 내며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어떤 놈의 양반이 광가의 곡식을 이렇게 가져다 먹고 한 털도 갚지 않았단 말이냐. 당장 그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도록 해라. 관찰사는 정선 고울의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수는 어쩔 줄을 몰랐지요.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곡식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처지를 매우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를 옥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사의 명령 또한 어길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군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양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글 읽기에만 열중하더니 당신이 읽은 글들은 고울의 곡식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양반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가뜩이나 관가에 끌려가게 된 마당에 아내에게까지 모욕을 당하니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건너마을에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재산이 많았지만 족보도 없는 평민이었지요. 그래서 늘 가족들에게 이렇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양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높은 대접을 받지만 우리는 죄물이 많아도 언제나 천한 대접을 받지 않느냐. 게다가 양반과는 감히 말을 섞을 수도 없고 양반만 보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야 하니 참으로 딱 한 노릇이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들이 부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곤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양반이 아니면 자손 대대로 천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부자가 양반의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듣자 하니 건넌마을 양반이 광가의 곡식을 갚지 못해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는구나. 내가 그 곡식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을 사면 어떻겠느냐? 좋고 말고요. 가족들은 부자의 말에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부자는 즉시 양반을 찾아가 자기가 대신 곡식을 갚아주겠다고 말했지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던 양반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좋소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정말 고맙구려. 아니올시다. 덕분에 우리 집도 그토록 바라던 양반 행세를 하게 되었소. 제가 더 고맙지요. 허허. 부자는 뜸도 들이지 않고 광가의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양반은 하루아침에 광가에서 꾼 곡식을 모두 갚게 된 것이지요. 양반이 광가의 곡식을 모두 갚았다는 소식은 군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양반이 욱살이를 면하게 되었으니 잘 된 일이지만 그 많은 곡식을 어떻게 갚았는지 알 수가 없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직접 찾아가 위로도 하고 곡식을 갚게 된 사정도 물어봐야겠다. 군수는 부랴부랴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던 군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민 옷을 입은 양반이 마당에 엎드리더니 세수로를 소인이라고 부르며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는 양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물었지요. 아니 그대는 어찌 자신을 이처럼 낮추는 게요. 양반은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소인은 양반 신분을 팔아 광가의 곡식을 갚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양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건넌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양반에게 모든 사정을 들은 군수는 무릎을 탁 치며 부자를 칭찬했습니다. 그 부자야말로 참으로 군자로다.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사람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사람이요. 낮은 신분을 버리고 높은 양반 자리를 얻었으니 슬기로운 사람이로다. 부자야말로 진짜 양반이로다. 군수는 턱수염을 한 번 쓸어내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양반을 사고 판 것을 증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길 수 있소. 그러니 내가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 주리다. 군수는 고을 사람들을 관가에 불러 모으고 부자와 양반을 나란히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증서의 첫머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먼저 양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읽혔는다. 글만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길에 나아가면 대부라 하며 턱이 높은 양반은 군자라 한다. 무관은 계급에 따라 서쪽에 문관은 동쪽에 차례로 늘어선다. 이 모두를 통틀어 양반이라고 한다. 양반이 된 자는 이제부터 다음과 같은 양반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 새벽 일찍 일어나 등잔불을 밝히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뒤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서 글을 외워야 한다.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모자에 먼지를 털 때에는 소매자락으로 털어 물결무늬가 생기게 해야 한다. 세수를 할 때에는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을 할 때에도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하인을 부를 때에는 목소리를 길게 뽑아서 부르고 걸을 때에는 느릿느릿 걸으며 발 뒤꿈치를 가볍게 끌어야 한다. 군수는 여기까지 적고는 잠시 붓을 떼었습니다. 부자가 증서를 넘겨다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다 적었소. 점만의 말씀이요. 아직 멀었소. 군수는 부세에 먹물을 듬뿍 적시고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양반은 어려운 책을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벗겨 쓰되 한 줄에 백자씩 써야 한다.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며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못하며 아무리 추워도 화룩불에 손을 쬐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을 때에는 맨상투바람으로 먹지 말고 국물부터 먹지 말아야 한다. 국물을 마실 때에는 소리를 내면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수염을 빨지 말고 담배를 데울 때에는 보리 오목 베이도록 빨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를 때리거나 그릇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에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 소나 말같은 짐승을 꾸짖을 때에는 그것을 키운 주인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 말할 때에는 침이 튀지 않게 해야 하며 사람들과 놀이를 할 때에는 절대 돈 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부자가 양반이 지켜야 할 품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광가에 와 옳고 그름을 따져 바로잡을 것이다. 군수는 증서를 다 쓰고 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반을 사질인 부자는 증서의 내용이 영 못마땅했지요. 양반이 되면 좋은 줄만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려. 부자가 생각하기에 증서에 쓰여진 대로라면 양반이란 성가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등 양치질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등 말할 때 침을 튀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 화가 나도 그릇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등 더위와 추위를 참아야 한다는 등 군수는 잔뜩 찌푸린 부자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시오? 부자는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어요. 하 그거 참 양반이란 게 겨우 이런 거라면 난 억울하게 곡식만 빼앗긴 셈이오. 좀 더 좋은 것을 적어주시오. 알겠소. 더 좋은 것을 적어주겠소. 군수는 흔쾌히 대답하며 증서를 고쳐 썼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네 가지로 내었으니 그 중 으뜸인 것이 선비라 일컫는 양반이다. 양반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글을 읽어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 사람들이 모두 양반에게 굽신거리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진다. 그러나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궁핍하게 사는 양반이라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끌어다가 자기 땅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에 김을 매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양반을 넙신여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놈을 잡아다가 코에 잿물을 붓고 상투를 잡아매어 수염을 뽑는다 하더라도 찍소리를 못할 것이다. 군수가 여기까지 썼을 때 부자가 갑자기 소리를 꽥 찔렀습니다. 아이고 그만두시오. 군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 이번엔 또 왜 그러시오? 그걸 몰라서 물으시오?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엇구려 이웃집소를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자기 밭을 갈고 일꾼을 마음대로 잡아가서는 마구 부려먹다니 또 말을 듣지 않는 놈은 함부로 잡아다 형벌을 내린다구요?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요? 나를 아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 구려. 부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달아났습니다. 그 후로 부자는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별로 변한 아이들 한 무리의 인디언들이 황폐한 땅을 등지고 사냥감이 많은 땅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인디언들은 하루종일 끝없이 이어지는 벌판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적당한 곳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잔 뒤 날이 밝으면 또다시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산토끼나 다람쥐 같은 동물을 사냥해서 식량으로 삼았으며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발견하면 목도 축이고 목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이동한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지요. 인디언들이 다다른 곳은 넓은 호수가 있는 푸른 초원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을 매우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에서 칸 아초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호수에는 수많은 은빛 고기들이 춤을 추듯 튀어올랐고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또한 숲속에서는 노루와 사슴들이 뛰어놀았지요. 인디언들은 이곳이야말로 자기들이 찾던 낙원이라 여기고 짐을 풀었습니다. 인디언들의 추장은 물속의 오솔길이라는 뜻의 하야노라고 불렸어요. 하야노는 부족들에게 각기 할 일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숲에 들어가 사냥을 해오고 또 일본은 나무를 뱄도록 했어요. 그리고 운막을 지을 사람도 정해주었으며 아이들은 물을 깊게 하고 여자들은 빨래와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하야노는 부족들을 모두 한곳에 모이도록 하고 하늘에 감사기도 를 올렸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훌륭한 땅에 정착하도록 이끌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 후 인디언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이곳 생활에 지루해 했어요. 이곳에는 놀이를 즐길 만한 기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루함을 달래려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춤은 아이들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매일 춤만 추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춤밖에 모르니 들판에 나가 사냥도 하고 호숫가에 가서 수영도 하면서 놀아보렴. 아이들은 고개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춤추는 것보다 재미가 없는걸요? 우리는 신나게 춤을 출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매일 호숫가에 모여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하얀 하얀 수염이 거의 땅에 닿을 듯한 한 노인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춤을 참 잘 추는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춤을 추지 말거라. 아이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왜 춤을 추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는 춤을 추면 안 된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춤을 추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 자마자 다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도 노인은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춤을 추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후회하기 전에 내 말을 듣거라. 다시 말하건대 앞으로는 절대 춤을 추지 말아야 해. 그래도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노인이 말할 때만 잠시 멈추는 척 하였을 뿐 노인이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춤을 추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노인은 계속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춤을 추지 말라고 경고했고 아이들은 노인이 돌아가기 무섭게 계속 춤을 추는 웃지 못할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가 대답 했습니다. 그 이상한 할아버지의 말을 믿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그 할아버지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 당분간은 춤을 추지 말고 다른 놀이를 찾아보자. 그래. 정 그렇다면 추지 말자. 아이들은 다음 날부터 다른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소꿉놀이도 해보고 전쟁놀이도 해보았지요. 어른들의 말대로 호수가에 가서 소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들했지요. 이미 아이들은 춤에 중독이 되어버렸는지 다른 놀이를 하고 있을 때도 오직 춤추는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다시 모여 춤 놀이를 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춤을 추며 그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점심때가 지났지만 밥에 먹는 것도 잊은 채 계속 춤만 추웠습니다. 이제 배도 고프니 우리 밥 먹고 다시 모이자. 한 아이가 그렇게 재연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이들의 몸이 두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나도 내 몸이 뜨고 있어. 아이들은 모두 점점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배가 고픈 상태에다 매일 춤을 추워왔기 때문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이지요. 안되는데 난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뒤를 보면 안 돼. 뒤를 보면 더 나쁜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의 부모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빨리요. 빨리 나와서 저걸 보세요. 그때 불악에 사는 한 사람이 두둥실 떠오르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불악의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도 어찌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저마다 자기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그저 땅 밑에서 아우성 치는 부모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점점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순간 그 아이는 별똥별로 변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하늘로 올라가 각각 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레이아데스 히아데스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별의 무리들은 바로 이 아이들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지금도 유성이 하늘을 가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곤 한대요. 그리고 오늘도 하늘에 모여있는 별들이 마치 춤을 추듯 계속 쉼없이 반짝인다고 믿는답니다. 오늘의 동화 늙은 말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하인에게 마구깐에 있는 늙은 말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끌고 나오자 늙은 말은 힘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말을 마당에 앉혀놓고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너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더구나. 한때는 너도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고 무거운 짐도 쉽게 날랐다. 하지만 이제 늙고 지쳐서 예전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수레를 끌만한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구나. 말은 커다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며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를 어디에 쓰면 좋겠느냐.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기력도 없는 말을 남에게 팔지는 못할 것이오. 그렇다고 옛정이 있는데 백정에게 보내어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한참을 생각해보니 네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가장 마땅한 듯 쉽다. 이제 네가 어디로 가든 막지 않을 테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은 내가 한 말을 모두 알아들은 것처럼 귀를 푹 내린 채 시무룩 했지요. 그러다가 무언가 할 말이라도 생각난 것처럼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비록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라 해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다 싶어 말의 눈동자를 보며 그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인님께서 제게 나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인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인님의 부덕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하루에 백리를 거침없이 달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곡식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제 다리와 힘이 원래부터 약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주인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주인님은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곡관의 쌀떡은 거의 비어 있었지요. 또 옷감이 없어 오래도록 낡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죽이라도 가족들과 페볼리나 누워 먹으려면 빚을 내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살림이었지요.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당시 가난하게 살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주인님의 사정을 헤아리며 주인님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리 수천 리를 달리며 등에 짐을 지기도 했고 무거운 수레를 끌기도 했지요. 그렇게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주인님의 가족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님께서는 집안을 일으키셨지요. 옛날 한나라를 세운 고조는 마을 위에서 천하를 얻었고 주인님께서는 마을 위에서 집안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절 쉬지 않고 일한 제 공이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고 편안히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억지로 일을 했지요. 그렇게 쉬지 않고 몇 해를 일만 했으니 기력이 점점 없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의 기력이 쇠한 것은 단지 늙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가증 고생을 견뎠으니 제 나이가 젊다 한들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즉 지금 제가 기운이 없는 것은 주인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임금은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대가를 보상하시지요. 그 상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아랫사람에게 열심히 일한 보상을 해주면 아랫사람은 스스로 윗사람에게 중성하고 마음을 다해 윗사람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님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힘을 다해 주인님을 모신 저를 이제 와서 늙고 쓸모없게 되었다고 버리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군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보기에는 늙고 지쳐 볼품 없겠지만 만약 주인님께서 저를 조금만 더 보살펴주신다면 분명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늙었지만 먹는 것은 아주 잘 먹습니다. 먹는 것 또한 기름진 평야에서 난 벼가 아니더라도 들판에 널린 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 역시 남쪽 골짜기에 맑은 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한동안 편안히 쉰다면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신도 맑아지고 힘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때 제 힘에 맞는 일을 시키신다면 저는 늙은 몸이라도 주인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를 마칠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처음 생각대로 저를 버리시겠다면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디론가 떠나겠습니다. 비록 차가운 둥과 비가 저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아직 제 털과 발굽은 쓸만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배를 채울 먹이만 있으면 사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인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말의 생각을 상상해보니 그만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저 말의 생각을 내 스스로 떠올려 보았을 뿐인데도 내 어리석은 생각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지요. 늙은 말의 생각 중에서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 고생한 너를 그저 늙었다고 하여 내치려 했으니 내가 그만큼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나는 늙은 말에게 사과하고는 말을 세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득 늙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옛날 제나라의 황공이 길을 가다 산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하인 관중이 나서며 말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늙은 말을 한 마리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늙은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공이 관중의 말대로 사람을 시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뒤를 따라갔더니 정말로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중은 늙은 말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하여 임금인 황공이 여러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보면 늙은 말 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말에게 항상 좋은 풀과 물을 주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고는 말의 고삐를 끌어 일으켜 마구깐에 직접 데려다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미꽃 이야기 옛날에 무척이나 구두새인 향수 장소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각가지 고급 향수들로 넘쳐났지만 가족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향수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항상 돈에 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는 꽤 부자가 되었지요. 그가 오로지 돈을 크게 쓴 일은 귀족의 명예를 샀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향수 장소는 돈으로 귀족 집안을 만들었답니다. 향수 장소에게는 로사라는 딸이 있었어요. 로사는 향수 장소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하지만 로사는 아버지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잘 도와주었습니다. 로사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집 꽃밭에서 일하는 바틀레이라는 청년이었지요. 바틀레이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바틀레이는 아침마다 향수를 만들 때 필요한 꽃들을 따기 위해 꽃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로사에게 향수를 한 방울씩 몰래 주었답니다. 로사 이 향기를 맡아봐요. 로사는 그가 준 향수를 작은 단지에 정성껏 모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고 싶을 때마다 향수 단지를 열어 향기를 맡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단지는 마침내 향수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로사와 바틀레이의 사랑도 그만큼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나라 안은 온통 전쟁으로 시끄러웠지요. 전쟁 때문에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야만 했답니다. 그것은 바틀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바틀레이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요. 로사 걱정 말아요. 꼭 돌아올게요. 로사는 바틀레이가 떠난 뒤 꽃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바틀레이 대신 꽃에서 향수를 얻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젠 내가 당신에게 향수를 드릴게요. 로사는 바틀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몰래 향수를 한 방울씩 새 단지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틀레이가 돌아오면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지요. 단지에 향수를 한 방울씩 떨어뜨릴 때마다 로사는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바틀레이가 바틀레이가 꼭 제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전장에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단지가 다 차려면 아직 멀었어. 단지가 향수로 다 찰 때쯤이면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로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향수를 모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마침내 마을 청년들이 하나 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단지 향수가 다 차려면 멀었는데 하느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나 봐. 로사는 들뜬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어요. 바틀레이와 함께 전장에 나갔던 친구에게서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바틀레이예요. 바틀레이예요. 친구는 로사에게 작은 상자를 전해주었습니다. 바틀레이 로사는 상자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둘이 한 방울씩 모았던 향수 단지를 꺼내 유해 뿌리면서 서럽게 통곡했지요. 지금 뭐하는 주시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로사를 다그쳤습니다. 로사는 말없이 울기만 했지요. 하지만 상황을 눈치챈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비싼 향수를 아무데나 부어 이런 괘씸한 것. 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향수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이 로사에게 옮겨붙었어요. 로사는 불쌍하게도 향수와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로사가 죽은 자리에서 불띠붉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바로 그 꽃이 장미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홍도 이야기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바로 홍도입니다. 홍도는 여간 개구쟁이가 아니었어요. 서당에 갔다 오기만 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동네를 휘젓고 다녔지요. 장난을 쳐서 어른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홍도는 노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홍도는 이상하게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책보다는 병풍그림을 보는 게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그림을 한참 보고 있으면 어느새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지요. 꽃 냄새도 나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이 녀석아 놀지만 말고 글 좀 읽어라. 아빠는 홍도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달랐어요. 엄마는 가끔 홍도를 외삼촌 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외삼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홍도는 외삼촌을 잘 따랐고 외삼촌은 홍도를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홍도는 외삼촌이 그린 매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똑같다. 홍도는 외삼촌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홍도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이 노는 모습도 그리고 송아지나 강아지도 그렸지요. 홍도의 그림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홍도는 수츠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종이에 그리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종이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큰 종이에 마음껏 그림을 그려봤으면 홍도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마치 커다란 종이처럼 보였어요. 홍도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도는 마을길을 걷다가 긴 담장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걸 홍도는 담장에다 신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못된 장난만 치고 다녀?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마라 알겠느냐 하지만 홍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홍도는 외삼촌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외삼촌은 홍도를 다독다독 달래주었어요. 그림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종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말해라. 외삼촌은 홍도에게 북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외삼촌이 주셨어요. 홍도는 엄마에게 북과 종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홍도를 불렀어요. 홍도야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홍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싫어요. 외삼촌이 그림 그리라고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홍도는 백소리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홍도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림을 얼마나 그리고 싶으면 저러겠어요. 엄마는 홍도에게 아버지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선 하나 점 하나 홍도는 온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아버지는 홍도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홍도야 아버지한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니? 그림을 마음껏 그리는 대신 책도 열심히 보겠다고 말이야. 정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홍도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홍도는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바라고 바라던 꿈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림이 살아 움직일 것만 같네.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은 처음 보는걸. 모두들 김홍도의 그림에 감탄했습니다. 김홍도는 우리 이웃들의 정다운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노는 모습 오늘날에도 김홍도의 그림은 널리 사랑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안 사라진 지젤 라인강 근처의 널따란 포도밭 주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풍성한 포도 수확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 지젤 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답니다. 지젤 은 베르트 부인의 외동 딸로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베르트 부인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덕분에 지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또 춤 솜씨도 아주 뛰어났지요. 온 마을의 청년들이 지젤의 아름다움과 춤 솜씨에 반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사냥터를 지키는 힐라리온 이라는 청년은 지젤을 무척 좋아해서 늘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지젤 이 꽃을 받아줘요. 힐라리온은 지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꽃과 선물을 안겨주었지만 지젤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해 다닐 정도로 싫어했지요. 지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전 지젤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로이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지젤과 로이스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로이스는 마을의 다른 청년들과 달리 멋진 외모와 다정한 말솜씨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젤의 눈에 로이스는 이웃나라에서 온 왕자님처럼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이스의 멋진 점 때문이었을까요? 지젤은 로이스와의 사랑이 늘 불안했지요. 로이스가 지젤의 집에 찾아왔을 때 지젤은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젤 무슨 일이죠? 아름다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군요. 지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꽃잎이 다 떨어진 데이지 꽃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데이지 꽃 아니요? 그런데 왜 꽃잎이 하나도 없는 거요? 데이지 꽃으로 꽃잠을 쳤어요. 꽃잎을 한 장 뜯어낼 때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데이지 꽃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 뭐예요? 지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이스는 빙긋 웃으며 데이지 꽃을 하나 꺾었어요. 어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봐요 사랑한다고 나왔지요. 정말이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지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실 로이스는 몰래 꽃잎을 한 장 뜯어낸 뒤 점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꽃점이 사랑한다로 나오자 마냥 기쁠 뿐이었습니다. 꽃점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마음은 데이지 꽃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요? 로이스가 이렇게 말하자 지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젯밤 꿈 이야기는 로이스에게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척 걱정스러운 꿈을 꾸었거든요. 로이스 로이스 어젯밤에 꿈의 당신이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젤의 말에 로이스는 흠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헛기침을 하며 얼굴까지 빨개졌지요. 그때 갑자기 헬라리온이 지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젤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헬라리온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거예요? 헬라리온은 지젤이 화를 내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로이스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이스 넌 무언가 수상해. 내가 꼭 네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힐라리온 당장 사라져. 지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로이스도 지젤을 감싸며 힐라리온을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힐라리온은 의심적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힐라리온은 그 뒤로 쭉 로이스를 관찰했어요. 로이스의 말과 행동이 평범한 농부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로이스는 포도 농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웰프리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둘의 관계가 할아버지와 손자라기보다는 귀족과 하인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두고 봐 내 정체를 꼭 밝혀내 지젤에게 알리고야 말테니. 그 뒤 힐라리온은 로이스의 오두막 밖에 몰래 숨어서 로이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포도축제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헬라리온은 그날도 로이스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이스가 오두막의 문을 열고 나오자 헬라리온은 얼른 나무 뒤로 숨었지요. 그런데 웰프리드 할아버지가 한눈에 보기에도 귀족이나 입에 법한 고급스러운 망토와 화려하게 장식된 긴 칼을 들고 로이스의 뒤를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백장님 이것을 웰프리드 할아버지는 손잡벌인 로이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망토를 입히려 했습니다. 아니 어서 넣어두세요. 그리고 난 로이스예요. 로이스라고 부르세요. 로이스가 망토가 칼을 황급히 숨기며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힐라리오는 로이스의 신분이 점점 더 의심스러웠지요. 그래서 로이스와 위프리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로이스는 평범한 농민이 아니었답니다. 원래 이웃지방 영주의 아들인 알브레이트 백작으로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지요. 알브레이트는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다가 지제를 보고 천론에 반한 뒤 농부로 변장해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과 평범한 농부에 딸은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지젤과 친해지기 위해 귀족의 신분을 숨긴 것이었지요. 로이스는 헬라리온이 자신을 의심하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 지젤의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포도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지젤 어서 나와요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로이스가 부르자 지젤이 손살같이 달려 나왔어요. 로이스 아침부터 당신을 기다렸어요. 지젤과 로이스는 두 손을 꼭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달콤한 포도송이처럼 싱그러워 보였지요. 지젤은 온 마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아가씨였으니까요. 곧 여러 아가씨들과 청년들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젤의 어머니 베르트 부인이 마당으로 나오며 지젤을 불렀습니다. 지젤 이제 그만 들어오렴 너는 온종일 춤만 추는구나 그렇게 춤만 추다 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지만 지젤은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한 걸요? 안 돼 지젤 다른 아가씨들도 잘 들어요. 그렇게 춤만 추다가는 죽어서도 춤만 추는 윌리가 되어버리고 말거야 어서 들어와 베르트 부인은 지젤의 손을 꼭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윌리라는 것은 북유럽 전설에 나오는 결혼전에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고 죽은 처녀 귀신 입니다. 지젤 로이스가 안타깝게 지젤을 불렀어요. 지젤은 곧 다시 나오겠다는 뜻으로 한쪽 눈을 찡긋하며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멀리서 사냥꾼들의 뿔라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도축제를 맞아 영주 콜랜드 공작이 이 마을로 사냥을 나온 것이었지요. 멀리서 공작과 공작의 딸 바틸드의 모습이 보이자 로이스는 당황하며 몸을 숨겼습니다. 사실 로이스는 오래전에 바틸드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답니다. 물론 로이스는 바틸드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정해버린 것이었지요. 공작 일행이 나타나자 마을 처녀들도 모두 돌아가고 지젤의 집 마당은 금세 텅 비어버렸어요. 베르트 부인만이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했지요. 귀하신 분 께서 누추한 저희 집 까지 오시다니요. 무슨 일이신가요? 목이 말라서 조금 쉬고 싶습니다. 공작의 말에 베르트 부인은 나무 그늘에 의자를 놓아주었습니다. 지젤은 시원한 물과 직접 딴 탐스러운 포도를 가져다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바필드는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지젤의 모습이 무척 좋아보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가씨네요. 이름이 뭐예요? 지젤이에요. 지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은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곧 하게 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젤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틸드는 목에 건 목걸이를 풀어 지젤에게 내밀었어요. 축하해요. 결혼 선물로 이 목걸이를 줄게요. 정말 예쁜 목걸이에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지젤은 감사의 뜻으로 아가씨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페르트 부인은 바람이 조금 쌀쌀하게 불자 공작과 바필드 아가씨를 집안으로 모셨어요. 지젤은 로이스에게 목걸이를 자랑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침 로이스가 지젤의 앞마당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공작 일행이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하고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로이스 이것 좀 봐요. 이 목걸이 정말 예쁘죠? 로이스는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까지 새빨개졌다가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헛기침을 해댔어요. 로이스는 그 목걸이의 주인이 바필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젤은 목걸이를 들여다보느라 로이스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뻐. 난 이렇게 화려하고 값진 물건은 처음이에요. 로이스 이걸 내 목에 걸어줄래요? 지젤과 로이스가 목걸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헬라리온이 나타났습니다. 지젤 저놈에게 속지 말아요. 헬라리온이 로이스 앞에 망토와 칼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헬라리온 이제 그만 좀 해요. 더 이상 로이스를 괴롭히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요. 지젤 당신은 속고 있는 거예요. 헬라리온은 로이스를 노려보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내 집에서 나온 물건들이다. 이래도 네가 평범한 농부라고 하겠느냐? 내 신분을 밝혀라. 지젤은 망토와 칼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로이스가 왜 신분을 속이겠어? 농부가 귀족처럼 변장한다면 몰라도 왜 귀족이 농부 행세를 하겠느냐고. 그렇죠 로이스? 지젤이 간절한 눈빛으로 로이스를 쳐다보았습니다. 로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힐라리오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소리쳤지요. 귀족은 평민 처녀와 사귈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 아마 지젤과 신나게 지내다가 실증나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리려는 속셈이겠지. 말도 안 돼요. 로이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젤은 맥이 빠져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당에서 소란이 계속되자 공작과 바틸드 아가씨 일행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가씨는 로이스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알브레이트 백작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당신의 차림새가 알브레이트 백작? 그럼 정말 당신이 귀족이란 말인가요? 힐라리온의 말이 모두 사실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와 결혼할 거잖아요. 지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틸드 아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젤 알브레이트 백작님은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벌써 나와 약혼을 했는걸요? 바틸드 아가씨는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젤은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춤을 주기 시작했지요. 지젤의 춤은 슬픔으로 가득 차 보는 이들에게 애처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베르트 부인이 지젤을 말리려고 했지만 지젤은 결코 춤을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지젤이 춤을 멈추었을 때는 지젤의 숨도 그만 멈추고 말았답니다. 지젤은 마을 뒷산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공동묘지는 커다란 산 밑에 있었는데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과 사람 허리까지 오는 키 큰 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루종일 해를 가린 탓에 대낮에도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지요. 줄지어 나란히 세워진 묘지들을 지나면 깊은 연못이 있었는데 검은 물이 넘실거려 새산한 느낌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묘지의 한쪽에 하얀 나무 십자가가 반짝 반짝 빛나는 지젤의 무덤이었지요. 밤이 되면 묘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깜깜한 하늘과 묘지 사이에 도깨비불이 번쩍번쩍 나타났다 사라지면 묘지는 윌리들의 세상이 되었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너울을 쓴 젊은 여자의 모습을 한 윌리들은 밤마다 묘지에 나타나 춤을 추었지요. 오늘도 윌리들의 여왕 미르타가 맨먼저 춤을 추며 나타났어요. 미르타는 처음에는 혼자 춤을 추다가 곧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젊은 여자들의 무덤을 하나씩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윌리들이 하나씩 나와 미르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윌리들의 춤은 보고 있으면 정신이 쏙 빠질 만큼 묘한 매력이 있었지요. 미르타는 윌리들을 이끌고 지젤의 묘로 다가갔습니다. 미르타가 나뭇가지로 톡 지젤의 무덤을 건드렸어요. 지젤은 죽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무덤에서 스르르 나왔습니다. 미르타가 다시 한 번 지젤의 몸을 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지젤의 모습이 윌리들과 똑같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젤 이제 너도 윌리가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춤을 추자. 지젤도 윌리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나비처럼 우아하게 팔을 놀리고 경쾌하게 발을 움직였습니다. 춤을 추는 지젤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처럼 아름다웠지요. 윌리들은 새로운 친구가 들어온 것이 기뻐서 깔깔대고 웃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지젤의 무덤 곁으로 다가왔어요. 윌리들은 숨어서 그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힐라리온 이었어요. 힐라리온 지젤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껴 용서를 구하려 찾아온 것이었지요. 윌리들은 힐라리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윌리들이 힐라리온을 둘러싸고 빙글빙이 빙글 춤을 추기 시작하자 힐라리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빙글빙글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아팠지만 춤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힐라리온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의 팔다리는 여전히 즐거운 듯 춤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춤을 추다가는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았지요. 그럴수록 윌리들은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더욱 경쾌하게 춤을 추며 힐라리온을 연못으로 몰고 갔습니다. 힐라리온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힐라리온은 미끄러져 연못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힐라리온이 사라지자 윌리들은 잠시 춤을 멈추고 바라보다가 곧 묘지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이번에는 알브레이트가 지젤의 모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알브레이트는 하얀 백합을 지젤의 모담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젤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소. 정말 미안하오. 이제 다시는 당신과 함께 춤을 출 수 없다니. 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오. 알브레이트는 지젤 생각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윌리들이 알브레이트 주변으로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또 왔어 또 왔어. 지젤도 윌리의 무리에 섞여 알브레이트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젤 네가 저 청년을 춤추게 만들어라. 미르타가 명령했어요. 하지만 지젤은 알브레이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여왕님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안 돼 어둠이 내린 묘지는 우리 윌리들의 세상이야.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인간은 특히 젊은 남자는 누구라도 살려둘 수 없다. 어서 저 사람과 춤을 추도록 해. 미르타는 지젤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했어요. 이미 윌리가 된 지젤은 여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지젤은 알브레이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 지젤 당신이 맞소? 알브레이트는 지젤을 보고 벌떡 일어섰어요. 지젤은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며 알브레이트를 유혹했습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다시는 당신과 춤을 추지 못할 줄 알았소. 알브레이트는 기쁜 마음으로 지젤과 춤을 추었습니다. 미르타와 윌리들이 지젤과 알브레이트 주위를 돌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춤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지젤 이제 그만해요. 알브레이트는 계속되는 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로이스 조금만 조금만 참아요. 곧 날이 밝으니까요. 지젤은 쓰러질 것 같은 알브레이트를 몇 번이나 일으켜 세우며 속삭였어요. 지젤은 밤새 알브레이트를 보호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윌리들과 함께 춤을 추다 쓰러지면 죽게 되니까요. 지젤 그 남자를 그냥 놔둬 쓰러지게 내버려 두라고 미르타가 지젤에게 소리쳤지만 지젤은 끝까지 알브레이트를 보호했습니다. 지젤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미르타의 힘으로도 알브레이트를 죽게 할 수 없었지요. 서서히 날이 밝아왔어요. 어스름이 태양이 뜨기 시작하자 윌리들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미르타와 윌리들은 얼른 제 무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알브레이트를 위협하던 윌리들이 모두 사라지자 지젤도 자신의 무덤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어요. 안녕 로이스 내 사랑 지젤 지젤 지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알브레이트는 지젤의 무덤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 여인 이야기 보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리고리란 마을에 한 젊은이가 몸이 아픈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인 데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지요. 그러나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노모를 극진히 봉양 하였답니다. 노모는 그런 아들을 위해 날마다 보은사를 찾아가 기도했어요. 부처님 제 아들이 꼭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보디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위해 빌고 또 빌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저녁을 물리고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하느니라 이번에 과거시험이 열린다고 하니 너도 과거 볼 준비를 하거라. 평상시에도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 할라 치면 어머니는 주넘하게 꾸짖으며 과거를 꼭 보아야 한다고 노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왕구한 말씀에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지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초여름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일 날이 밝거든 한양으로 떠나거라. 어머니 아직은 과거 날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며칠 후에 떠나겠습니다. 아니다.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 어서 빨리 자비를 하거라. 어머니 혼자 두고 과거를 보러 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몸도 성취 않은데 소자가 어찌 하루라도 빨리 떠나겠습니까? 부모 걱정은 나란 일 다음이다. 네가 급제한다면 가세가 기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미 한 명만 돌보는 것이 아니더냐.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느니라. 그래도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시질 않습니까? 제가 없으면 어찌 지내시려고?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나란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먼저다. 급제하고 관직을 받게 되면 보은사 중창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너도 보은사에서 불공을 들여 얻은 귀한 아들이다. 그러니 꼭 불사에 신경 써야 한다. 나는 괴념치 말고 어서 떠나거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젊은이는 어머니의 강력한 독촉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젊은이가 어머님에게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부디 건강에 유의 또 유의 하십시오. 오냐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갈 길이 먼데 가는 동안 고생이 많겠구나.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고맙구나. 그런데 얘야 꿈자리가 몹시 뒤숭숭하구나. 오가는 길에 여자를 만나거든 조심 또 조심하거라. 행여 주막에서 밥을 먹더라도 여자 근처에서는 먹지 말거라. 왠지 몹시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네. 어머니 말씀 명심 또 명심 하고 견눈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 건강만이 염려되옵니다. 그래 어미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주머니를 하나 건네 주었습니다. 그동안 노잣돈 하려고 모은 것이다. 절대로 끼니 거르지 말고 꼭 급제하여 돌아오너라.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에게도 효도하는 길이니라. 네 어머님 아들은 어머니에게 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나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배웅했지요. 늙고 새약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반드시 과거의 극제에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리라 다짐하면서 젊은이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기울어진 가세도 바로잡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리라 결심한 것이지요. 한낮이 되자 햇볕이 뜨거워 지면서 땀이 비오듯 불렀습니다. 지친 젊은이는 강이 보이자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 세수를 했어요. 얼굴에 닿는 물은 시원해서 등줄기의 땀도 식혀 주었습니다. 땀을 식힌 젊은이는 강가 그늘에 앉아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걷고 나서인지 밥을 먹고 나자 식혼증이 느껴지면서 잠이 쏟아졌어요. 젊은이는 나무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깨어났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기분이 몹시 찜찜 했어요. 꿈속의 일을 생각하려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가 괴나리 보참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괴나리 보참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괴나리 보참을 집어들다가 깜짝 놀라 괴나리 보참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구렁이잖아.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나리 보참 뒤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리를 틀고 앉아 젊은이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는 젊은이를 향해 혀를 날름 거렸어요. 놀란 젊은이가 뒷걸음질 치자 구렁이가 쉑쉑 소리를 내며 젊은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가 젊은이를 물려하자 젊은이는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구렁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돌에 맞은 구렁이는 피를 흘리며 젊은이를 피해 풀숲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는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다 떨렸습니다. 어휴 놀래라 대체 저렇게 큰 구렁이가 어디서 나타났지 꿈에서도 구렁이가 나오더니 이곳에서도 구렁이가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참을 살피던 젊은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 소리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구렁이가 좀 전에 꾼 꿈속의 여인이 틀림없어 구렁이로 변한 여인 어머니가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저 구렁이가 여자로 변신한 거였어 하마터면 구렁이한테 물려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살리셨구나 젊은이는 꿈을 기억해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은사에서 조지수님의 심부름을 떠난 어린 사미생이 조포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나루터엔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사공만이 그늘에 앉아 졸고 있었지요. 사미생은 사공을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사공 급하게 강을 건너야 하니 배를 띄워 주겠습니까? 삼에서 깬 사공이 사미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미생이라도 뱃삭을 내야 배를 탈 수 있소. 배를 거젓 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네, 뱃삭은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사미생은 바랑에서 제법 묵직해 보이는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가난한 사미생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니 엽전 꾸러미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이 돈은 저 강가에 있는 보은사를 중창할 돈입니다. 그동안 신도들이 시주한 돈을 모은 것이지요. 큰 스님께서 이 돈을 강 건너에 있는 대장간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스님의 심부름을 가는 길입니다. 사미생은 차분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답 했습니다. 보은사를 중창할 돈 이라고요? 부처님을 모신 저를 수리하는데 쓰는 거라는데 건네 주워야지 돈은 안 내도 되니 어서 배에 오르시오. 사공은 사미승을 태우고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햇볕은 따가웠지만 강 바람은 시원했답니다. 사미승은 배 안에 앉아 강가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나무들이 우거진 강가의 풍경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사공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치마 자락을 부여잡고 숨가쁘게 뛰어오고 있었지요. 여보세요 사공 잠깐만 기다려요 저도 배를 타야 한답니다. 사공이 여인을 쳐다보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배가 이미 강물을 타기 시작했으니 다음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다음 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저 좀 태우고 가세요. 여인은 계속해서 사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배를 세우라고 손짓 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인 사미승이 말했어요. 사공 배를 돌려 저 여인을 태우고 함께 갑시다. 저 여인도 몹시 급하게 강을 건너야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여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배에 손님은 스님이라 여자는 태울 수가 없소. 그러니 그리 아쉬오. 아니 저 때문에 여인을 태울 수 없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도 몹시 바쁜 모양이니 어서 배를 기슬게 되시지요. 삼위승의 착한 마음을 어엿히 여긴 사공은 하는 수 없이 배를 돌려 여인을 태웠답니다. 스님 덕분에 배를 탔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은 삼위승을 향해 인사를 하더니 허리춤에서 엽전을 꺼내 입술을 삐죽거리며 사공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삼위승을 향해 배시시 웃으며 물었어요.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소승은 절중창에 필요한 연장을 맞추러 대장관에 가는 길입니다. 보은사를 중창한다는 건가요? 저를 중창하려면 시주를 받으시겠군요. 스님이 이렇게 고맙게 저를 도와주셨으니 저도 시주하고 싶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저희 집에 함께 가셔서 시주를 받아가시지요. 그때였어요. 노를 자우며 삼위승과 여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공이 갑자기 노를 들어 여인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삼위승이 말릴 사이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요망한 구렁이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히 사공은 여인이 피할 틈을 주지 않고 여인을 향해 내리칠 기세로 다시 노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사공이 휘두르는 노를 피해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아니 이보시오 사공 대체 어쩌자고 여인을 그리 내리치십니까? 놀란 삼위승이 사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가 변신한 것이오. 사공이 손가락으로 여인이 뛰어든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속엔 여인이 아니라 커다란 구렁이가 몸통을 틀며 밥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여인은 어디 가고 저기 저 구렁이는 또 어찌 된 구렁이로 변한 여인을 보면서 너무 놀라 젊은이는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여인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인이 구렁이가 되다니 꿈속의 그 여인은 어째서 구렁이가 된 것이지? 여인과 구렁이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젊은이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보은사에 들러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보은사에 자주 갔었답니다. 보은사는 신락사라는 이름에서 보은사로 바뀌었어요. 몇백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견딘 절은 예전의 웅장한 모습을 잃고 쇠락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볼수록 정해가고 집처럼 편안함이 느껴져서 젊은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보은사를 자주 찾곤 했어요. 젊은이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늙은 사공이 빈 배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배를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어서 다시요. 그런데 젊은이는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요? 과거보로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젊은이는 길을 잘못 들었소. 여기가 조포나루 아닌가요? 사공이 대답 대신 젊은이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오늘 낮에 혹시 커다란 암구렁이를 보지 않았소? 네. 괴나리 보짐 뒤에 구렁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공이 그것을 어찌 아시오? 놀란 젊은이가 되물었습니다. 낮에 일어났던 자신의 일을 사공이 알고 있다니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공의 모습이 어찌 꿈속의 사공과 몹시 닮은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나루가 맞긴 하나 이 배는 강 건너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배라오. 저승으로 가는 배라면 제가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소. 하나 이 배를 타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오. 젊은이의 몸에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자신은 분명 강 건너마을로 가기 위해 나루터에 왔는데 나루에 있는 배가 저승으로 가는 배라니요. 무엇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공 내가 아직 죽은 목숨은 아니지만 이 배를 타는 순간 죽는다는 말이구려. 그렇소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입니다. 젊은이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어머니를 누가 봉양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끊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슬퍼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해 젊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노인장 그러면 저는 지금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게 막심한 부류를 짓게 되어 그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어머니는 어찌 해야 합니까 젊은이는 아직 죽지 않았소 이다.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젊은이의 효심 때문에 아직 살아 있는 것이오. 그럼 이제 저는 어찌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오늘 아침 젊은이가 길을 떠나자 곧 돌아가셨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젊은이를 재촉한 것이오. 어머니는 돌아가시자마자 불법의 수호신인 보은사 나찰이 되었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구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니 세상에 이런 부류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과거시험이 다 무슨 소용이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당장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그러나 사공은 젊은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 돌아가신 어머니는 백녀라는 마귀의 집으로 들어갔소. 어머니가 그 동굴로 들어가자 천성이 나쁜 마귀는 쫓겨나게 되었다오. 불법의 수호자에겐 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오. 집을 빼앗긴 마귀는 화가 나서 구렁이로 변신해 젊은이를 어머니 대신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한테 들켜 당신을 해치지 못한 것이오. 구렁이오? 그렇다면 꿈에서 구렁이로 변한 여인이 그 마귀란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구렁이를 내리친 사공이 지금 그렇소. 젊은이는 다시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미승과 구렁이로 변한 여인 그리고 사공 이제야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어요. 어머니가 여인을 조심하라는 말은 결국 구렁이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지요. 노인장 그러면 꿈속에 사미승은 누굽니까? 바로 젊은이오. 네? 그 사미승이 저란 말씀입니까? 그렇다오. 전생의 스님이었던 젊은이는 보은사를 중창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환생한 것이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길 바라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오. 젊은이가 오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자신의 죽음 때문에 과거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 같아 어머니가 그리 서두른 것이오. 그러니 젊은이는 어머니의 뜻대로 어서 한양으로 가시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젊은이가 과거의 급제에서 집안을 일으키고 보은사를 중창하길 무엇보다 소원하오. 내가 젊은이를 구렁이에게서 살려준 연유도 그러하오. 그런데 만약 젊은이가 과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젊은이도 오늘 이 강을 건너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오. 어머니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보은사의 중창에 휩쓰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젊은이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머니의 장례를 떠나시오 젊은이를 믿소 젊은이는 사공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사공은 젊은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사공이 젊은이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려보니 사공은 간데없고 어느새 자신의 집마당에 서있는 것이었어요. 사공이 도수를 부려 젊은이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사라진 것이었지요. 젊은이는 주위를 돌아볼 새도 없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반듯하고 편안한 자세로 이불 속에 누워있었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어머니는 대답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머리맡에는 편지가 놓여있었어요.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아 보거라. 어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어미는 아주 편안하게 부처님 곁으로 간다. 그러니 너는 어미의 소원대로 꼭 장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관리가 되어라. 첫째도 백성 둘째도 백성을 생각하거라. 어미의 부탁대로 보은사를 꼭 중창하길 바란다. 너를 점시해준 부처님과의 약속이다. 자식을 간절히 원하며 보은사에서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 내게 꽃을 주었다. 그러고는 너를 잉태하여 낳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보은사를 꼭 중창해야 한다. 어미는 보은사에 넋을 두고 언제나 네 곁에서 너를 위해 건강하거라.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젊은이는 슬픈 마음을 견디며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젊은이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였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고향인 여주의 원님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어머니의 소원대로 소자 장원 급제하여 여주 고울에 부임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꼭 보은사를 중창할 테니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 젊은이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절을 올리며 어머니와 굳게 약속했지요. 젊은이는 여주의 원님으로 부임한 후 어머니의 유언대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고 살기 좋은 고울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젊은이는 시간이 나는 대로 자신의 어머니가 나찰로 살고 있다는 보은사를 찾아 기도하며 중창에도 힘썼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보은사는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머슴을 양반으로 만든 기생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평양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나이는 열일곱 이었어요. 그 기생은 기생이면서도 몸가짐을 단정히 해 웃음을 팔거나 정조를 팔지 않았습니다. 항상 천한 기생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한 남자에게 일생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미모를 흠모해 가까이 두려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지위가 높던 낮던 그들의 소원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를 치고 부모를 가두는 등에 몹쓸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 취급하듯 했어요. 부모들도 이왕 이럴 바에 혼인을 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백년해로 할 남편은 직접 고를 것이라면서 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소문이 나자 남자들이 직접 찾아왔는데 모두 있다 하는 집의 자손이고 풍채가 좋은 남자들 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두 자신의 베필이 아니라며 물리치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양 동쪽 대동문에 누각에 앉아있던 그녀는 성 밖에서 뗄라무를 지고 가는 한 노총각을 보고 자신의 남편감으로 점찍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노총각을 남편으로 맞을 것이라며 노총각에게 청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네 미모라면 병안도 감사나 평양부의 부윤 등의 소실도 될 수 있고 비장이나 책실의 부인도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도령들도 너와 혼인하려고 줄을 섰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가난한 노총각과 인연을 맺으려 한단 말이냐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중신을 놓아 노총각을 사위로 삼게 되었어요. 혼인을 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 없으니 서울로 가서 장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경에 서대문 밖에 술집을 차렸어요. 술집이 잘 되자 색주가로 소문이 났고 장안의 호걸이란 사람들은 모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돈에 들고 남을 정확히 계산했는데 그곳에 드나드는 여섯 명에게만은 돈을 받지 않고 술을 달라는 대로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술값을 갚지 못했고 간혹 염치가 없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녀는 이런 말로 달랬습니다. 오늘만 날이랍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갚기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술꾼들은 목동에 사는 김정원과 이좌랑 등이었는데 하루는 그녀가 김정원에게 목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 단골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정원이 말했어요. 아이고 반가운 소리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마시는 것도 괴로웠는데 묵동으로 이사를 온다면 집 가까운 나야 자연이 단골이 될 것이네 당연하지 묵동으로 이사를 한 그녀는 김정원에게 또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나리 제 남편은 그리라고는 한자도 모릅니다. 엄먼도 아직 깨치지 못했으니 술값을 장부에 적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 나리마님이 그를 좀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님께 대한 예의로 매일 술 한 병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구만 내일 아침에 당장 배울 책을 들려보내게. 그녀는 통감 뇌재권을 구해 책 중 한 부분을 표시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이 책을 가지고 김정원 나리 댁으로 가서 그를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나리는 분명히 첫 장부터 배우자고 하겠지만 반드시 이 표시된 부분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나리의 말씀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아내의 뜻을 어겨본 적이 없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하마 했습니다. 날이 밝자 책을 가지고 김정원의 집으로 간 남편은 부인의 말대로 했어요. 보세요. 그 책은 전자문인가? 아닙니다. 통감 넷째 권입니다. 자네에겐 너무 어렵네. 전자문을 구해오게. 이왕 들고 왔으니 이걸로 가르쳐 주십시오. 좋네. 이 책이라고 그리 없는 것도 아니니 그러세. 김정원은 당연히 첫 장을 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한 대로 표시한 곳을 펴며 이곳부터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김정원은 책은 첫 장부터 배우는 것이라 했지만 남편은 표시한 곳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김정원은 책을 집어던지며 돌아가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부인에게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원에게는 술 주지 맙시다. 괜히 욕만 먹었어. 당신이 진작 그를 알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겠지요. 다 알고 있다는 듯 빙글에 웃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김정원이 황급한 듯 허둥지둥 그녀를 찾아왔어요. 자네는 누구인가 귀신인가 신인가 저같은 전환 것이 이런 때의 양반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김정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고 간 통권에 표시된 부분에는 한나라 때 장군 곽장이 창읍왕을 폐위시킨 일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정원은 승평 부원군이고 이저랑은 연왕 부원군인데 이때 인조반정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에게 통권의 그 부분을 표시해 그들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고 승평 부원군도 그녀가 이미 눈치채고 있음을 알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며칠 뒤 승평 부원군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반정이 성공하자 반정의 공을 따지는 자리에서 평양집의 술값을 먼저 갚아 공을 치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하자 남편에게 벼슬을 주기로 했습니다. 벼슬을 내리기 위해선 이름이 필요했는데 이름을 몰랐던지라 승평 부원군이 그 사람은 기축년에 태어났으니 이 기축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등 공신으로 장부의 기록함과 동시에 한성 좌연으로 임명했지요. 이 기축은 나중에 병조 찬판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한남머쌤에서 병조 찬판까지 올려놓은 이 여인의 이름은 동정월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큰 곰 자리 작은 곰 자리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림프인 칼리스톤은 활과 화살을 풀밭에 내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에 있었어요. 새벽부터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온 산을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늘 그랬듯이 친구들과 함께 여신의 꽃밭으로 춤을 추러 갈 예정입니다. 이런 행복한 생각에 취해 그녀는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올림포스의 제우스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젊은 파이톤이 자기 아버지인 태양신 헬리오스의 마찰을 멋대로 몰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땅은 불길에 휩싸였고 제우스도 재빨리 결단을 내려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 결단이란 이 젊은이에게 삼지창을 던져 벼락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결국 파이톤의 아버지인 태양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제우스는 옥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이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을 살펴보러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가 아르카디아라는 지방에 다다랐을 때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다고 느낀 제우스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젊고 아름다운 림프가 그곳에 잠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매혹적인 여인이구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제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걸어봐야지. 잠에서 깨어난 칼리스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제우스 신이 대체 무슨 이유로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젊고 지혜로운 그녀는 사냥의 여신이 늘 강조했던 대로 자기 몸을 지키리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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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기 많은 올림포스의 제왕에 대해선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지요. 과연 제우스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사냥을 하고 있었느냐. 제우스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림프가 새침하게 대답했어요. 전 당신의 따님인 아르테미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이 수자 꺼는 걸 단염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거리낌 없이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우아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느냐. 전 너무 피곤해요. 아르테미스와 저는 아침 내내 사냥을 했거든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진 림프가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우스는 그녀의 대답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새로운 사랑놀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우스가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참을성 있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자를 거칠게 차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뒤에 방법을 택했습니다. 난 너와 사랑을 하고 싶다. 림프의 동그란 얼굴을 바라보며 신이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칼리스토가 반항하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젊은 림프가 반항하면 할수록 제우스는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감히 누가 제우스의 사랑을 거부할까요?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최고의 신이 감히 누가 제우스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그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녀의 저항에 화가 난 제우스는 강제로 칼리스토를 차지해 버렸답니다. 불쌍한 칼리스토는 오랫동안 끔찍한 비밀을 혼자 묻어두고 있었어요. 만약 아르테미스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녀의 가장 친근한 벗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칼리스토와 함께 사냥을 다니면서도 그녀가 슬픔에 잠겨있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밤에 함께 춤을 추면서도 그녀가 피곤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함께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마침내 여신은 닌프의 배가 불러온 걸 발견하고 맙니다. 여신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넌 이제 처녀가 아니구나.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칼리스토가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아르테미스는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어서 여길 떠나라. 넌 날 배신했어. 여신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칼리스토는 어쩔 수 없이 여신의 곁을 떠나야 했지요. 숲속으로 들어간 그녀는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해 먹을 걸 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친구들을 잃은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가엾게 여겨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강제로 임신을 시킨 뒤 제오스는 한 번도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쌍한 닌프의 운명 같은 건 이제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는 동안 닌프는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자 젊은 닌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칼리세토는 아기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아르카스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이런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올림포스에 사는 헤라 여신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늦추지 않던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정체모를 엄마와 아이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임포는 숲속 깊은 곳에 혼자 떨어져 무얼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추방당한 걸까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참을 수 없이 궁금해진 헤라는 직접 물어보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람기 많은 남편 제우스가 이 불쌍한 엄마와 아기의 책임자일지도 모르는 것 같았지요.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구냐. 헤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칼리세토에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여신을 방문해 당황한 어엿분 닌프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지요. 어서 말해봐. 왜 말을 못하는 것이냐.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헤라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를 두 팔로 꽉 껴안는 칼리세토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 얘기들을 모두 고백했어요. 자신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제우스가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헤라는 칼리세토의 결백함 따윈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다는 게 참을 수 없었지요. 화가 침인 헤라는 칼리세토를 순식간에 고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아르카스 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그로부터 15년 동안 가엾은 칼리세토는 숲속에서 고무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닌프였을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며 외롭게 살던 그녀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칼리세토는 오솔길 모퉁이에서 한 젊은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그녀를 향해 화를 겨누 했어요. 잠깐 동안 칼리세토는 참 잘생긴 청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청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청년의 눈이 그녀가 닌프였을 때와 똑같은 데다 머리색까지 같았습니다. 아르카스 곰은 놀라움과 사랑이 담긴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청년은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순간 앞에선 청년의 심장도 갑자기 뛰기 시작했지요. 알 수 없는 괴로움이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어쩐지 꺼림칙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이 금방이라도 시위를 떠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 위에 있던 제우스의 눈에 그때서야 이 불쌍한 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둘이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우스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제우스는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곰의 심장을 꿰뚫기 전 두 모자를 하늘 위로 떠올려 나란히 별자리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언제나 함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공과 아들은 하늘 위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별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큰 공 자리와 작은 공 자리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이 늙는다는 것 사람은 왜 늙는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마을을 산책하다가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노인이라면 인생 경험이 풍부할 테니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네. 나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가 없네. 하지만 우리 둘째 형님이라면 나보다 오래 사셨으니 답을 해줄지도 모르지. 젊은이는 노인의 둘째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니 아까 길에서 본 노인보다 젊은 노인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젊은이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 주인어른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지금 집에 계신가요? 내가 이 집 주인이오만 예? 아니 어떻게 형님분이 더 젊으신가요? 노인은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이 둘째 형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자 젊은이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구먼 나보다는 우리 큰형님을 한번 만나보게 아마 그분이라면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젊은이는 다시 큰형님이라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큰형님이라는 노인이 두 동생들보다 훨씬 젊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귀신에 홀렸나? 어떻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젊을 수가 있지? 젊은이는 이상하게 여겨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참 이상하군요. 저는 방금 두 아우님들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어찌해서 형님이라는 분들이 더 젊을 수가 있지요? 괴라자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하다네. 그래도 왜 그런지 몹시 궁금하니 들려주시지요.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질 테니 내가 행동으로 보여줌세. 노인은 젊은이에게 안으로 들어오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큰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우리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소. 잘 익은 수박 한 통만 내오시오. 그러자 큰형님의 아내는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를 들고 나와 탁자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칼로 수박을 자르려고 하자 노인이 말했어요. 이 수박은 잘 익은 것 같지 않으니 다른 수박으로 바꿔오시오. 예, 알았어요. 아내는 일절 군소리 없이 가져왔던 수박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수박 한 덩이를 들고와 탁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지요. 그러자 큰형님은 또 수박이 잘 익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것으로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공손히 대답하며 수박을 바꿔왔어요.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한 끝에 비로소 큰형님은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큰형님 집에는 수박이 단 한 통 밖에 없었어요. 즉 큰형님의 아내는 수박 한 통을 가지고 부엌과 거실 사이를 들락날락 했던 것입니다. 수박을 다 먹은 뒤 큰형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첫째 아우의 집으로 갔어요. 아우는 형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형님이 오셨네 잘 익은 수박 한 통 외우시구려 그러자 아우의 아내는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려요. 잠시 후 아내가 수박을 갖고 나오자 아우가 말했어요. 여보 이 수박은 잘 익은 것 같지 않으니 다른 수박을 내오구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아까보다 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다른 수박으로 바꿔왔습니다. 아내가 수박을 바꿔오자 이번에도 남편은 다시 다른 것으로 바꿔오라고 했어요. 그러기를 열 번 정도 거듭하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사람을 오락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드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젊은이가 부엌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모두 열 통의 수박이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다시 젊은이를 데리고 둘째 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가 처음 길에서 만난 그 노인의 집이었지요. 둘째 아우 역시 큰형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아우의 아내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수박 한 통을 들고와 탁자 위에 턱 한이 올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의 불손한 행동에 아우는 신경질을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 행동이 왜 그렇소 큰형님이 손님까지 모시고 오셨는데 말이오. 남편의 질타에 아내도 지지 않고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수박을 갖다달래서 갖다주었는데 왜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아우는 얼굴이 벌개진 채 더욱 소리 높여 외쳤지요. 이 수박은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 싱싱한 것으로 당장 바꿔오시오. 하지만 아내는 팔짱을 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사람이 갖다 먹어요. 수박은 푸엌에 잔뜩 쌓여있으니 푸엌에 가보니 정말 큼지막한 수박이 수북하게 쌓여있었어요. 막내가 세 형제 중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먹을 것은 두 형들보다 풍족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우의 집을 나서며 큰형님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나? 내가 왜 내 아우들보다 젊은지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늙느냐는 흐르는 세월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팔꽃 이야기 중국 어느 마을에 솜씨가 뛰어난 화공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실이 좋아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흔한 말로 화공의 집에서 나오는 깨소금을 퍼담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1년을 먹고도 남을 것이라며 농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화공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도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어울려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골 현령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령은 포악하기로 이름 난자여서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현령은 부임해 온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이방 이 고울에는 절세미녀들이 많다는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예 당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방은 이참에 현령에게 점수를 따려고 마을에 있는 미인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자 보는 눈이 워낙 높은 현령인지라 이방이 불러들인 여자들 중에서는 눈에 차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방은 이런 얼굴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냐며 현령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눈이 낮아서야 앞으로 내 옆에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그 말에 뜨끔한 이방은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한 여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 그래 그게 누군가 하지만 이미 임자가 있는 몸 이라서 그런 건 이방이 상관할 바가 아니니 누군지 말이나 해보게 예 마을 입구에 사는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 입지요 오 그런가 어디 얼마나 절색 인지 얼굴 좀 구경하자 어서 가서 당장 데리고 오너라 하지만 남들 눈도 있고 하니 오늘은 그냥 몰래 가서 얼굴만 보고 오시지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하니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좋다 그렇게 하자 미색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을 현령 이었기에 그는 그는 얼른 평복 갈아입고 이방 이방 안내를 받아 화공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때 때마침 화공의 화공의 아내는 물을 깃기 위해 대문을 나서는 중이었어요 아니 저리도 아름다울 수가 현령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과연 절세기로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들고 말고 저 여인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게야 화공의 아내가 저만치 사라질 때까지도 현령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떡스를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광가로 돌아온 현령은 화공의 아내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내가 늙음하게 상사병까지 걸리다니 내 유량대로라면 그 계집을 확 낚아채야 속이 풀리겠지만 그래도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한다 현령은 하얗게 밤을 밝히며 묘안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서둘러 이방을 불렀어요 지금 당장 화공의 집으로 가서 그 여인을 끌고 오너라 그렇게 되면 남의 이목이 있어서 그건 걱정 말고 포박을 해서 잡아들여라 포박까지 하다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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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남의 이목이 말이 많구나 내게 다 묘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너는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방은 현령의 명대로 화공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습니다 그녀가 광가의 마당에 꿇어 앉자 현령이 말했지요 네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로 황변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포박까지 하여 끌고 오십니까 정말 지은 죄가 없다는 말이냐 하늘에 맹세코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현령은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일러주지 옛말에 경국지색이란 말이 있느니라 한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지 이는 곧 너를 두고 한 말이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냈다는 묘안이 겨우 경국지색을 빗대어 남의 여자를 올가멜 소작이었으니 너무도 기가 막혀 삼척 동자가 혀를 찰 노릇이었지요 경국지색이라니 당치하는 말씀입니다 어허 그래도 인연이 입을 놀리는구나 내가 이 거울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내들이 많더구나 심지어 병인한 자도 있었다 또한 너로 인해 부부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것이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병이 나고 싸운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현령께 처음 들었습니다 시끄럽다 이제 네 선택만이 남았다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 소실로 들어오겠느냐 화공의 화공의 아내는 그제야 현령의 꿍꿍이를 알아챘지요 금수같은 현령의 의중을 읽은 화공의 아내는 도련 태도를 바꿔 눈을 부릅드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오게 가둬라 좋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봐라 천연을 당장 오게 전어오라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화공은 아내가 광가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광가로 달려가 현령에게 항변했지만 매만 도들겨 맞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내가 이토록 힘이 없으니 이 억울한 일을 어디다 하소연한단 말인가 화공은 부하가 치밀었지만 현령의 위세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지는 격이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분을 사귀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화공은 옥에 갇힌 아내를 생각하며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상을 쏘다 그린 그 그림은 다름 아닌 꽃 한 이었어요 이튿날 동이 트기 무섭게 화공은 완성한 꽃 그림을 가지고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림을 아내에게 전하는 일은 막막할 뿐이었지요 광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공은 밤을 따라 걷다가 아내가 있는 감옥 근처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감옥은 높은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겨우 두세뼈 정도의 작은 쇠창살이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처럼 높고 작은 쇠창살 안으로 자신의 그림을 전해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보았으면 그것도 안 된다면 이 꽃 그림이라도 아내에게 전해주었으면 화공은 끝내 모든 것을 단념하고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조저앉아 땅을 판 뒤 밤새 그린 그림을 묶고 흙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흙까지도 흥건히 젖어버렸지요 날이 새자 화공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셋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서 싹 하나가 돋았는데 그 싹은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화공의 아내가 있는 감옥의 쇠창살까지 이르렀습니다 화공의 눈물이 거름이 되었던 것이지요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는데 그 꽃은 아침에 만개했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 들었습니다 꽃이 나팔 모양과 흡사해서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 불렀지요 억울함을 억울함을 참지 못해 셋으로 목숨을 끄는 화공의 넋이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꽃이 되어 이승에 남아 아내의 얼굴이라도 보려 했다며 사람들은 화공에게 동정을 낚이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를 사랑한 남자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 38대 임금의 자리에 오른 원성왕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원성왕 김경신이 선덕여왕이 제위하는 동안 상대등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라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선덕여왕이 후사도 없이 죽자 신하들은 김경신보다 태종 무열왕의 육세손인 김주원을 왕위에 추대하였습니다 음 이렇게 왕위자리를 내줘야 하는구나 김경신은 몹시 괴로워하며 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간신히 잠이 든 김경신은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그가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쓰더니 시비현금을 들고 천관사 오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꿈 김경신은 가까운 신하 여삼을 불러 꿈 해몽을 들었지요 참으로 좋은 징조이옵니다 김경신은 그 말을 듣고는 비밀리에 북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냇물이 콸콸 범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 이곳 참당 베루고 그 당시 설아벌에서 북쪽으로 이십리 되는 알천 건너에 김주언니 때아닌 큰 비가 내려 냇물이 넘치자 도저히 설아벌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느 신하가 말했지요 임금의 자리란 본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폭우는 하늘이 주원이 아닌 상대 등 경신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뜻이 아닌가 이에 여러 신하들의 뜻이 단숨에 하나가 되어 경신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의 자리에 오른 원성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묻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틀로서 더욱더 불교를 장려하였지요 승려에게 관직을 주었고 봉헌사를 창건하였으며 망농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볼심은 깊어만 같지요 특히 해마다 4월 초파일부터 보름날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날아갈 듯 고운 옷을 차려입고는 흑윤사 복회에 참가하곤 하였습니다 복회란 그 옛날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경을 작은 가마에 짓고 예악과 독경하는 사람을 앞세워 장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을 빌던 민속놀이였는데 이제는 흑윤사 전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행사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긴 겨울이 지나고 온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도다나는 봄이었습니다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긴 도성 사람들은 서둘러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마을 처녀들은 산과 들로 쏟아 다니며 냉이며 달래 쑥 쓴박이 같은 나무를 뜯으러 다녔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온통 곧 다가올 흑윤사 복회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회가 시작되는 4월 초파일이 되자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집에 가득 고운 옷을 차려 입고 흑윤사로 올라갔습니다 흑윤사들에는 벌써 연고등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으며 은혜 난 향불 냄새가 절 안 가득 퍼져 있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왔습니다 대웅전이며 관음전 삼성가게는 벌써부터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 불공을 마친 사람들은 하나 둘 절 마당으로 나와 전탑을 돌며 소원을 빌기 시작하였지요 달래야 난 편찮으신 우리 어머니 병원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빌테야 넌 난 올해는 제발 시집 좀 가게 해달라고 빌거야 꽃뿐이는 수줍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긴 대부분의 마을 처녀들의 소원도 꽃뿐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저 의젓한 신랑감을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날이면 마을 총각들도 다투어 탑돌이를 나온다는 걸 아는가달게 처녀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 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을 처녀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김진사 때 김연 도령을 연모하고 있었지요 집안도 좋고 헌칠한 키에 얼굴 생김도 출충한데다 글 공부를 하여 장차 나라의 큰 벼슬에 오를 젊은이였으니 도성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신랑감이었습니다 저기 김도령이 있다 처녀들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전탑을 돌고 있는 김연을 흘끔흘끔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김연의 눈에 띄어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런 김연을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호랑이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던 호랑이는 어디선가 글을 읽는 낭낭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호랑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담을 훌쩍 뛰어 넘어가서 몰래의 방문 틈으로 글을 읽는 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김연이었어요 아 단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근사한 신랑과 살아봤으면 호랑이는 김연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으로 돌아와서도 호랑이는 김연을 잊지 못해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미 호랑이가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늘 헛되꾼만 꾼단 말이냐 짐승의 몸으로 어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더냐 하지만 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미 호랑이는 딸을 데리고 산신령을 찾아갔지요 그러자 호랑이 딸은 강국히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사람이 되어 아랫마을 김도령과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산신령은 호랑이 아가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하지만 그 일로 내게 불행이 닥쳐도 좋으냐 네 부디 그렇게만 해주시어요 오냐 알았다 산신령은 도수를 부려 호랑이 딸을 아리따운 처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된 호랑이 처녀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는 김연이 탑돌이를 하는 흥륜사로 부리나케 달려온 것입니다 호랑이 처녀의 빼어난 자태는 금방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마을에 사는 처녀지? 사람들은 호랑이 처녀를 보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호랑이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다 속옷이 내리깔고는 김연의 뒤를 따라 탑돌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처녀는 이미 김연이 자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연은 눈이 부시게 아리따운 호랑이 처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쩜 저리도 곱단 말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도대체 누이집 아가씨일까 김연은 두 손을 곱게 모은 채 다 속옷이 탑돌이를 하고 있는 호랑이 처녀를 보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 호리호리한 몸매며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 사뿐사뿐 걷는 걸음걸이까지 어디 한군데 나무랄 데가 없구나 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탑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 틈에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탑돌이를 나온 김연은 이제나 저제나 처녀에게 말할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그런 김연의 마음을 안다는 듯 뒤에서 가만가만 탑을 돌고 있었지요 아, 이 천호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김연은 마치 구름 위를 둥실둥실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리언리언매가 지자 탑돌이를 하던 사람들은 하나 둘 절에서 내려갔어요 마침내 탑돌이를 마친 김연이 호랑이 처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저 아가씨, 저기 풀숲에 아가씨와 꼭 닮은 꽃이 피어있답니다 그걸 보여드릴 테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 드디어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일이 왔구나 호랑이 처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연을 따라 나섰어요 호랑이 처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각사각 비단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연의 마음은 쿵쾅쿵쾅 두방망이지를 하였어요 그동안 벼슬길에 오르고자 공부만 하느라 혼인도 미루고 있던 터에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났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마침내 김연은 넓은 풀숲으로 호랑이 처녀를 데리고 갔지요 그곳은 김연이 가끔 나와 화를 쏘던 곳이었습니다 풀숲에는 연보라와 하얀 도라지꽃이 지천으로 피어있었어요 이 도라지꽃이 아가씨를 꼭 닮았습니다 김연은 호랑이 처녀와 도라지 꽃밭 속에 앉아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올랐습니다 둘은 도라지 꽃밭 속에 누워 하늘에 별을 새다가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마침내 소원을 이룬 호랑이 처녀의 가슴은 터질 듯 기쁨으로 쿵쿵 거렸습니다 오 이제 아가씨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 함께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소 김연이 들땐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처녀는 고개를 완강히 내져었어요 제발 혼자 가게 해주세요 그건 당치하는 말이오 김연은 막무가내로 호랑이 처녀 뒤를 성큼성큼 따라 나섰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어두운 산길을 걷고 걸어 멀리 깊은 산속에 한 오두막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나 저제나 딸을 기다리던 어미 호랑이가 문틈으로 도령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바로 저 총각이란 말이냐 내 어머니 호랑이 처녀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얘야 하늘의 뜻에 따라 너희 둘이 연분을 맺은 건 좋은 일이다만 이제 곤대 오라비들이 오면 가만 안 있을 터인데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미 호랑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어서 저 헛간에다 도령을 숨겨주겠어요 호랑이 처녀는 다짜고짜 기면을 마당 옆 헛간 깊숙한 곳에 숨겨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람 기면은 영문을 모른 채 엉거주춤 헛간에 쭈그려 앉아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집채만한 호랑이 세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 판자 사이로 밖을 엿보던 기면은 그만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그때 제일 큰 호랑이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집안을 두리번 두리번거렸어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그렇잖아도 배가 고프던 참에 잘됐군 그 호랑이들은 다름 아닌 처녀의 오빠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오라버니들 코가 어찌 된 게 아니어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셔요? 아니 오라버니라니? 그렇다면 저 처녀가 호랑이였단 말인가? 기면은 기절 초풍할 듯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 냄새를 맡은 호랑이 삼형제는 아랑곳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어요 옳지 여기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군 호랑이들은 어슬렁거리며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기면은 벌벌 떨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호랑이가 막 헛간문을 열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고얀 놈들 너희들은 이미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었느니라 내 더 이상 너희들의 잘못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 당장 너희들을 죽여 벌을 내리겠노라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들은 마당에 넙죽 엎드려서는 하늘을 향해 애걸복걸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호랑이 처녀가 안타깝게 외쳤어요 하느님 부디 오빠들을 살려주시고 그 대신 저를 벌해주세요 오빠들을 위하는 내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도다 좋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겠노라 그 대신 너희 호랑이 삼형제는 이제부터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호랑이 삼형제는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깊은 산속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반쯤 넋이 나간 채 헛간에 숨어있던 기면을 찾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까 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한 까닭을 이제 아시겠지요 저는 사실 호랑이랍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방님의 모습을 보고는 연모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서방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하세요 비록 제가 사람은 아니지만 서방님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기면은 눈시울을 붉히며 불을 지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절히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옵니다 하오나 모르는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서방님의 손에 죽어 저를 사랑해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당치하는 말이오 기면은 뜰듯이 펄쩍 놀라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잘 들어보시어요 내일 제가 도성에 나타나 마구 행패를 부리면 임금님은 반드시 저를 잡는 자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는 명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서방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가 사랑을 나눴던 풀숲으로 저를 쫓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건 안될 말이오 사랑과 짐승이 인연을 맺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내게는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었소 그런데 어찌 아내를 팔아서 벼슬에 오른단 말이오 나는 실소이다 기면은 얼토당토 안타는 듯 고개를 내져었어요 하지만 서방님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옵니다 게다가 저에게 죽을 만한 이유가 다섯 가지나 있답니다 첫째는 제가 원래 타고난 명이 짧다는 것과 둘째는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며 셋째는 이건 바로 제가 소원하는 일이고 넷째는 서방님에게 경사스러운 일이며 다섯째는 우리 호랑이들에겐 복이 되고 도성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이 일을 마다하시옵니까 호랑이 처녀는 간절하게 애원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기면은 마침내 호랑이 처녀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도성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성을 휘저고 다니며 야단이었지요 그 호랑이는 닥치는 대로 가축을 물어 죽이고 사람들을 덥석덥석 물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 다 죽겠구나 사람들은 혼비백사나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피난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느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아무리 잡으려 해도 호랑이는 좀처럼 잡히지를 않았어요 어허 고얀지고 그래 그 수많은 군사들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잡지 못한단 말인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큰 벼슬을 내릴 터이니 어서 당장 방을 붙이도록 하렸다 원상황은 노발대발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러다가 호랑이 처녀가 다른 사람 손에 죽고 말겠구나 김현은 마당을 서성이며 안절부절하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호랑이 처녀가 안타깝게 외치던 걸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어차피 저는 죽을 목숨이 오니 부디 서방님 손에 죽게 해주세요 김현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호랑이 처녀가 일러준 대로 칼을 차고는 둘이 사랑을 나눴던 풀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만치 도라지 꽃밭 속에 사람으로 변한 호랑이 처녀가 활짝 웃으며 김현을 맞이해 주었어요 서방님 어서 오시어요 부디 어젯밤 저와 나눈 사랑을 잊지 마시어요 내 어찌 그대와 나눈 인연을 잊으리요 김현은 호랑이 처녀를 덥서 끌어아넣고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잘 들으시어요 오늘 저에게 물린 사람들은 흑윤사에 간장을 바르고 북소리를 들으면 그 상처는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저를 찌르시어요 호랑이 처녀는 애끓는 목소리로 애원하였어요 하지만 김현은 차마 호랑이 처녀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못하오 나는 도저히 못하겠소 김현은 진땀을 바짝바짝 흘리며 고개를 내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보다 못한 호랑이 처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기 가슴을 찌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행복하게 사시어요 그러자 아리답던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바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죽은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김현은 호랑이로 변한 처녀를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잡았어 어느 틈에 군줄과 도성 사람들이 달려와 호랑이를 얼싸 안고 있는 김현을 보며 외쳤습니다 잠으로 장화도다 원성왕은 김현에게 약속대로 자기급이라는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김현은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치료법을 일러주었어요 그 후 관직을 얻어 벼슬길에 오른 김현은 호랑이 처녀와 만났던 풀숲을 찾아가 앳글른 마음으로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산중의 새 오라비가 지은 죄 많아 고운 마음으로 대신 짊어지고 떠났구나 의리의 중암을 아는 그대의 죽음이 마냥 슬프고 풀숲에서 맺은 인연은 꽃처럼 스르륵 져갔구나 김현은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 처녀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그 자리에 호랑이 처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뜻의 호원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여보게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서 못다한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하세나 김현은 그 후 틈이 날 때마다 호원사에 들러 범망경을 읽으며 호랑이 처녀의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후 김현은 오랫동안 임금님을 도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늙어 죽음이 가까워 오자 호랑이 처녀와의 사랑을 빠짐없이 엮은 논호림이라는 글을 써서 이 일을 후세에 오래오래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까투리 부부와 장끼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숙꽝 장끼와 암꽝 까투리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장끼와 까투리는 아오바들 열두 딸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곱대기에는 보라매와 모리꾼이 설쳐되고 산골짜기에는 사냥꾼들이 개를 데리고 숨어 있으니 갈대라고는 산속의 좁은 길뿐이었지요 장끼와 까투리는 둘이서 좁은 길로 나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먹을 것을 찾았어요 마침 눈앞에 붉은 콩 한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걸 보고 장끼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다가갔습니다 그 콩 참 탐스럽기도 하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군 하지만 까투리가 장끼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 콩은 아무래도 수상해 흙을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쓸어놓은 걸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놓은 미끼 같소 장끼는 코웃음을 치며 까투리에게 핀잔을 줬어요 흥 말도 안 되는 소리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산속까지 와서 미끼를 던져놓는단 말이요 까투리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제발 조심해요 지난 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콩을 주워 먹다가 덫에 치여 죽더이다 제발 그 콩 먹지 마세요 장끼도 지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는구려 지난 밤에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두루미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느님이 나한테 콩 한 마를 주더이다 저 콩 얻으려고 그런 꿈을 꾼 것이지 장끼와 까투리는 서로 먹느니 못 먹느니 옥신각신했습니다 초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무쇠솥을 뒤집어 쓰고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더이다 부디 그 콩 먹지 마오 머리에 투구 쓰고 강을 건너가다니 그건 대장이 될 꿈이 아니오 저 콩 먹고 힘을 내어 대장이 될 거오 한밤중에 또 꿈을 꾸었는데 초상집의 차일 장대가 갑자기 뚝 부러져 우리 머리 위를 덮치더이다 제발 그 콩 먹지 마세요 차일을 덮어 쓰는 것은 비단잎을 덮고 잘 꿈이 아니오 저 콩 먹고 부자되어 비단잎을 덮어봅시다 새벽녘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이 몸이 사나운 개에게 쫓겨 산밭으로 들어가 산배의 상봉을 몸에 친친 감떠이다 부디 그 콩 먹지 마오 쓸데없는 소리 보잘것 없는 꿈을 가지고 겁주지 마오 꿈이고 무엇이고 옛날부터 오늘까지 먹은 것이 으뜸이지 장기가 기어이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냉큼 달려들어 부리로 콩을 콕 집어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직근 뚝딱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숨겨놓은 덫이 탁 닫히면서 장기가 그만 덫에 치이고 말았어요 장기는 푸드덕푸드덕 몸부림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몸부림을 치면 실수록 덫은 점점 더 죄여 왔습니다 까투리와 아오바들 열두 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어댔지요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을 부득부득 고집부리다가 입꼴이 됐으니 이를 어찌하나 장기는 숨을 헐떡이며 두 눈을 겨우 뜨고 까투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까투리 나는 이제 죽나보 내가 죽거든 절대로 다시 혼이 날 생각일랑 말고 아오바들 열두 딸을 잘 키워주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장기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덫을 놓은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달려왔어요 덫에서 장기를 빼내어 기분 좋게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까투리는 하는 수 없이 영감님이 떨어뜨리고 간 장기 깃털을 하나 주워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까투리는 장기 깃털을 잘 다듬어서 땅에 고이 묻어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온갖 날짐승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루미, 제비, 앵무새, 따오기, 방울새, 외가리, 황새, 뱁새, 솔개, 박새, 참새, 딱따구리, 까마귀, 부엉이, 기러기, 물, 오리 모두들 앞을 다투어 몰려와 장례를 함께 치렀지요 가랑잎에 이슬바다 도토리 껍질을 술잔 삼아 담아놓고 지구자 열매밥을 삼아 넓적돌 속 안에 올려놓고 갈대로 젓가락 삼아 얼기설기 제사상을 차려놓고 모두들 흐느껴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장례를 다 치르고 나자 까마귀가 나서서 은근히 까투리를 깨는 거예요 여보시오 까투리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못 가는 데가 없고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다오 이만하면 1등 신랑감이 아니오? 나와 혼이 나는 게 어떻소? 까투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안됩니다 세상을 멀리 돌아다니면 피곤할 뿐이오 아는 것이 너무 많아도 편치 않을 것이니 나는 여기서 이대로 살테요 까마귀가 간 뒤 물오리가 슬그머니 또 까투리를 깨는 겁니다 여보시오 까투리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넓디 넓은 물에서 온갖 살찐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는다오 이만하면 최고 신랑감이 아니오? 나와 혼이 나는 게 어떻소? 이번에도 까투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안됩니다 안되요 물에서 놀다 보면 빠져 죽기 딱 좋고 물고기 잡아먹다 오히려 어부에게 잡히기 십상이니 나는 여기서 이대로 살테요 물오리가 가자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장기가 썩 나서서 또 까투리를 깨는 겁니다 여보시오 까투리님 우리는 한 결의 부치로 저 까마귀나 물오리와는 다르지요 죽은 내 아내도 까투리요 죽은 당신 남편도 장기니 우리가 혼이 나면 잘 어울리는 짝이 되지 않겠소? 그 말 끝에 까투리가 잠깐 생각하다가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럽시다 까투리가 장기신랑 맞이하는 것이 제격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까투리는 새 장기를 맞아 혼인을 하고 나머지 새들은 헐헐 날아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까마귀는 까옥, 오리는 꾀꾀, 부엉이는 부엉, 기럭이는 기럭, 따옥이는 따옥, 방울새는 딸랑, 외가리는 웩웩, 제비는 지지배배 모두 모두 헐헐 날아 제 집으로 돌아갔지요 까투리와 장기는 새살림을 차리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아홉 아들 열두 딸을 시집장과 다 보내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면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우선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항아리 하나를 놓습니다 그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이지요 항아리 안에는 바나나 같은 길쭉한 과일이나 항아리 입구에 꼭 맞을 만한 과일을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길을 가다가 항아리를 발견하면 천천히 그리로 다가간대요 그리고는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과일을 보고 천천히 항아리 입구로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줍니다 곧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될 일을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원숭이는 자신의 달콤한 상상과는 달리 결국 그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항아리에 손을 넣을 때는 쉽지만 빼낼 때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움켜진 과일을 놓으면 손을 뺄 수 있을 텐데 원숭이는 달콤한 과일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덫을 놓은 사람에게 산채로 잡혀갈 때까지도 원숭이는 손에 움켜진 과일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은 원숭이와 달리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욕심을 다스릴 줄 알지요 프로이드식으로 말한다면 자아로서 이들을 다스릴 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나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르기 마련이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큰 공자리 작은 공자리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끝없는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독수리자리, 곰자리, 돌고래자리 등등 별자리에 얽힌 많은 사연들이 있답니다 별자리의 주인공들은 무서운 괴물과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신의 저주를 받아 고난을 겪기도 하며 슬픈 운명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세상을 떠돌기도 한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별자리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